굉장히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저는 추천 딱 저를 위한 추천이 정말 제대로 떠요 창업부업 창업부업적으로 제대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듣고 싶은 강의가 많고 더군다나 유튜브에서 제가 평소에 좀 즐겨보던 분들이 지금 이 클래스 워너원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세요 주원규 PD님 그리고 1억뷰 엔작 역시나 창업 다마고치 리뷰 요정락 마부삭기 다양한 채널들에서 제가 보고 싶은 영역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창업부업으로 제가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내가 집에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클래스 워너원에 이런 강의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밖에 다양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아예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창업할 만한 이런 페이퍼 플라워 그리고 도수치료까지 영어 이제는 진짜 집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공간이랑 컴퓨터만 있으면 다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앙금으로 예쁘게 꾸미는 케이크까지 따라 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약간의 취미도 할 겸 제2의 오프라인 사업으로 이런 베이킹이나 디저트 쪽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클릭해 볼게요 와 인스타그램으로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역시 모든 공식은 우리가 브랜드를 따지듯 자기 자신도 이제는 브랜드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클래스 신청하기 결제 금액은 15만 8천 7백원 결제 방식이 이렇게 있고 다음을 눌러서 결제를 하면 돼요 집에서 아이가 다 짬 사는 시간에 이렇게 제가 짬을 이용해서 강의들을 다양한 수익화하는 그런 창업 보험에 대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일단 굉장히 좋고요 시간 효율에서 저 같은 아이 엄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나마 돈으로 돈을 벌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강의가 바로 클래스 원어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배속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배속속도를 이렇게 2배속으로 해서 좀 빠르게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로도 지금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정말 한 달에 이자 몇 만원? 이런 거에 불과해서 조금 더 이것도 늘려보고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켜봤어요 쿠팡 파트너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틴 스토리랑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각각의 활용법을 정말 강의로 카테고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꼭 순서대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분석해 봅니다 강의는 크게 4가지 단계와 2위의 포인트로 가능하고 있는데요 먼저 4가지 단계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내 상품에 대해서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구비기 만족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죠 어떤 스토리와 어떤 차별성으로 어떻게... 구비기 만족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죠 구비기 만족하는 상품입니다 우선 제한의 상품은 은행이 독특해서 사물륵입니다 구입구사랑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구입구사랑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구입구사랑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구입구사랑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에 위치해 봅시다 드디어 고유관상 band이 올라가서 구입구사랑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장정으로 비추기 push-건축하는 상품입니다 양붕을 이용하여 젤리 최대 5가지 단계가 없어서 하나가 bazfte는 단계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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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